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수동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날씨가 너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밖을 나가야 되겠다 해서 성수동으로 놀러 왔고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쇼룸들이 다 오픈을 안 해서 우선 카페에 가서 편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쇼룸투어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날씨가 미쳤어요 여러분 너무 신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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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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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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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